두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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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1스택을 쌓아버렸죠 개의 반대 진짜 이거는 두루두루두두루두루두루 이럴 거 같더라 아 캐리 이걸 무빙으로 극복하다니 뭐 으 으 으 진짜 개입하다 아이고 아 그냥 안된다 나르 때문에 이러다가 다이애나가 디테일 타면 다 죽는거 아니냐 아 아니 얘는 이걸 또 못봤어? 아니 미니맵에 퀸드레도 여기 보였는데 뭐 아예 못봤나보네 아 진짜 왜 피드라 너무 어이없네 으흠흠흠흠 으흠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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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으흠 저게 안죽는다고? 으흠흠 으흠흠흠흠 오 위험했네 아 이거 못 잡냐? 왕자의 갑옷이랑 풀리면 이석 더 빨라지는데? 오 나이스 와볼까 둘이서? 아론이 좀 세네? 오 개나이스 코라카 불면 될 듯 여기 다이애나 있어요 와 와 뭐지? 소라카 궁때문에 좀 애매하긴 하네 오케이 이게 안 끝났네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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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체력이 좀 위험한데 킬 났다 아 이겼네 킬 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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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게임 내내 아무것도 안하네 이게 말이 되는거냐 이 피들이 이기는게 와 끔찍하다 진짜 킬 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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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